빨리빨리! 여기 뼈요, 이렇게 여기.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. 수원! 빵인데... 케이크? 어... 몰라. 식빵? 샌드위치? 무슨 색깔이에요? 먹어본 적 있어요, 한동? 어, 근데... 어떻게 설명했죠? 통과! 통과! 통과, 통과! 이거 뭐야? 다리! 여기 다리 중에 위쪽 부분을 뭐라 그러지? 무릎! 무릎 위. 여기 뭔지 몰라? 하루 시작하는 단어 아는 거 없어? 통과, 통과! 해적들이 막 배 타고 가다가 갖고 싶은 걸 찾았어. 호흡을! 통과! 여섯 개! 여섯 개! 여섯 개! 이더흐! 동훈이 파이팅! 연습 많이 했지, 우리? 했지. 몇 주 동안 성격 너무 안 좋아가지고... 자, 갑니다! 시작! 창! 창 말고, 막는 거! 막는 거! 방패! 깊은 사안 속, 땡땡땡! 옹댔스! 옹댔스! 강호사! 강호사!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하하하하하하 내가 애니메이션 그거! 애니메이션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 거북이들도 막 이렇게... 린저 거북이! 거북이를 빼! 린저! 그렇지! 예! 막 메모하는 거! 요거! 수초? 그렇지!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고정도 좋습니다. 여기 무슨 된장 이렇게 달아놓을 때 이걸 매주 아니 이걸 새끼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무슨 뭐가 다 곰팡이 곰팡이 좋다 좋다 아빠가 식당 같은 데 가면 아줌마들한테 해주는 거 싸인 너무 잘 맞춰 이렇게 태권도 할 때 이렇게 깨뜨려 당수 아니 격타 아 예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성골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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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덟 겨울 맞췄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앙데이 왕 잘하는 팀이에요 기대 내봅니다 갑니다 시작 엄마랑 아빠랑 뭐지? 그녀meg 부부? 그렇습니다 구입 음식이 다 있는데 접시에 다ає난 것이 그렇게? 그렇지 뜨거운 데 가서 무꽃탕dan 온천? 아빠랑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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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처럼 생겼는데 좀 고추보단 크고 파프리카? 그렇죠 고추처럼 생겼죠 지 지난주에 아빠랑 엄마랑 춘천 갔다가 여기 들렸던 왔잖아 혈당팀? 밥갈빗집? 아니 다른 동네 갔었잖아 무슨 동 갔지? 대통령도 여기 근처에 살고 내기했잖아 삼청도? 그 엄마가 피아노를 이 대회에 나가서 이길 뻔했는데 콩쿨?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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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가세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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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더기 1은? 기우미? 그렇죠 야 오늘 다 너무 쉬워 좋아 좋아 엄마가 좋아하는 거 가방 어? 빼? 말고? 가방인데 엄마가 좋아하는 거 백화점? 백화점? 샵? 명품 샵? 응 명품 그렇죠 고마워 고마워 아빠가 옛날에 운동할 때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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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그거 ABC 디 비 디저트다 고마워 이거 음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